염숙함이 감도는 예불 시간도 무장해제시키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래봬도 꼬리로 장단까지 맞출 정도로 불심 깊은 고양이 보살이라죠.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오늘 예불 참석한다 고생했어. 우리 심한이 부처님 제자니까 염주를 갖다가 심한이 목에 걸고 같이 옳지 아이고 심한아 이거 108염주야 108번뇌가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으니 건강하게만 자라줄게요. 심한이 기분이 좋구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은 심한이 아버지하고 둘이 남아서 오늘 좋은 도반입니다. 스님도 심한이가 도반이라서 좋아 내 옆에 있으니까. 스님과 고양이의 기묘한 인연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충남 금산 신음산자락 산뽕우리가 마치 연꽃이 만개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여 연화도량이라 불리던 신안사. 아침부터 제법 굵은 봄비가 내립니다. 오늘처럼 날이 굳을 때면 주지스님 마음 더욱 애타게 만드는 녀석이 있답니다. 바로 이 녀석 7살 심한입니다. 이럴 때 심한이를 달래는 스님만의 방법. 스님 어깨 위에 올라가자 금세 평온함을 되찾습니다. 심한이 달래는 법 스님이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죠? 야 이거 심한이 오늘 바람 부니까 더 불어나구나. 야 이제 떨어지질 않네 심한이. 심한이 이게 재밌는가 봐요. 자기가 중심 잡고 내 머리도 있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가 나니까 좀 불어나거나 이러면 내 품에 안기거나 이렇게 내 어깨 위로 올라와가지고 떨어질 줄 몰라. 심한이 달래는 법 스님이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죠? 해발 300미터 신안사에는 봄이 더디 오는데요. 그래서 챙길 게 많습니다. 스님이 이러면 누구라도 시골 전에 살면 다 합니다. 5월까지는 뗄 감이 중요한 재산. 오늘은 비에 젖은 심한이를 위해 따뜻하게 물을 데워 목욕시켜줄 참이랍니다. 그런데 어째 심한이는 하기 싫은 눈치. 심한이를 위해 목욕하기 딱 좋은 물 온도 맞추는 스님. 심한이 때문에 수도까지 따로 빼놓으셨대요. 심한이를 위해서 가까운 곳에 물을 담아가지고 목욕을 하려고 수도를 일부러 빼놓은 거예요. 네. 알았어 심한이. 어이 짝 따뜻해. 어이 괜찮아 괜찮아. 어이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심한이가 오늘 대체로 날씨가 좀 싸늘해서 그런가. 대체로 하기 싫어하네. 이번에도 심한이의 은신처는 스님 어깨 위. 스님께서 목욕을 챙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심한이가 사실은 그렇게 깔끔을 떨고 해도 심한이가 눈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음식물 흘리다가. 사실 심한이는 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고양이들은 다 눈이 보이니까 자기가 그루밍을 다 하고 하는데 우리 심한이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닦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눈이 밝은 애들만큼 깨끗하지가 못한데. 제 자신도 지저분한 걸 싫어하고 또 우리 심한이가 눈이 안 보이지만 얼마나 깔끔한지 틈만 나면 자기를 이렇게 닦고 하는 걸.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모욕을 시키래요. 자신을 아껴준다는 걸 아는 걸까요. 심한이는 스님 껌딱지랍니다. 그런데 스님은 어떻게 녀석과 인연이 닿으셨을까요. 심한이는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무슨 강화양이를 키우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 봉사하시는 분 집에 얘들이 길냥이였는데 다른 아이들은 애미들을 따라다니면서 자르도 먹고 살이 푸통푸통 쪘는데 얘만 삐쩍말라가지고 집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이랬길래. 어미도 없이 홀로 발견된 심한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답니다. 7년 전 스님을 만나 심한이는 건강해졌죠. 자 이리와 이쪽에 있지. 여기와. 자. 자. 이리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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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서 잡으려고. 눈 허리를 뚫고 잡고 잡고 잡고. 허리 감각은 아주 좋아요 심한이. 눈이 안 보인다. 심한이가 지금 소리가 안 나니까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아까는 소리가 났을 때 움직였는데. 그래서 심한이가 눈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는 못 보고 소리로 얘가 잡아요. 안 보이니까. 아 그렇지. 아이고 심한이 내한테 부딪혔다 봐. 눈이 안 보이니까 나한테도 부딪히고. 네. 눈이 보이지 않지만 사찰 안에서만큼은 능수능난. 눈이 보이지 않는 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왔어. 어. 이리와. 불안해하다가도 스님 목소리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안정을 되찾는 심한이. 아. 그래서 늘 심한이의 시선에는 스님이 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던 봄비가 그치고. 너의 하늘에서.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이런 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이리와. 자. 봄냉이 캐로 갑니다. 이게 냉이다. 땅엔 벌써 봄이 뿔이 내렸네요. 아이다. 참. 봄. 봄이다. 아우. 하하하하. 냉이로 전해지는 향긋한 봄내음. 심한이도 코 밟고 봄을 만끽하는 중입니다. 심한이 해도 냉키려고. 보이진 않아도 심한이라는 이름처럼 마음으로 보고 느낀다는 녀석. 봄향기 마음껏 느꼈으니 봄맛도 봐야겠죠. 오늘 스님의 한 끼 공양은 직접 캔 봄냉이를 넣은 된장국. 스님들의 공양에 된장도 빠질 수가 없죠. 신한사에서는 매년 보살들과 함께 묘주를 빚어 장을 담급니다. 장을 담급니다. 장이 좋네요. 우리 신한사 장맛이 물이 좋기 때문에 먹어보는 사람들은 다 탄복을 합니다. 봄이면 즐겨 드신다는 냉이 된장국. 된장 풀어 싱싱한 봄냉이 듬뿍 넣고 고소한 두부까지 얹어 한소끔 끓여주면 어떤 산의 진미도 부럽지 않죠. 혼자 호사 노릴 수 있나요. 심한이를 위해서도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절에서는 이런 걸 스님들이 잘 먹지도 않는데 애들은 우리 스님 입맛에 맞으면 초식독물이 돼야 되는데 애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우리가 절에서 다른 거 해줄 수는 없고 황태포에다가 계란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좋아하고 잘 먹더라고요. 황태국은 심한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한 끼를 먹여도 마음 꾹꾹 눌러 담아 주신답니다. 절에서 이런 걸 먹을 기회가 없는데 우리 강아지들하고 고양이들은 이렇게 날이 춥고 이럴 때는 이걸 한 번씩 먹여줘야 애들이 병도 없고. 아 심한이 특식이다. 심한이를 챙기고 나서야 비로소 스님의 공양시간. 심한이 이리와. 스님의 정갈한 손끝에서 만들어진 소박한 공양. 스님의 밥상에는 싱그러운 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순간 이보다 더 맛난 음식이 있을까요? 정말 이 맛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소박하게 보여도 최고로 비싸고 맛있는 봄의 향기가 가득 들어가 있는 봄상입니다. 정말로. 그럼요. 스님 외로울까 항상 곁에 있는 심한이 덕분에 더 맛있는 봄입니다. 속세를 벗어나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계절. 심한이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소풍 한 번 가자. 심한이 그동안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꼼짝도 못했는데 오늘 알았어 그래. 대답하네. 간다고 가자고 알았어. 답답했을 심한이를 데리고 오랜만에 포행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한이가 그렇게 좋으실까요? 품에서 놓아주질 않으십니다. 심한이는 왜 이렇게 계속 안 보고 가세요? 심한이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약간 경사가 진 곳 이런데 가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안고 가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아 고생할 심한이를 배려하시는 거랍니다. 자 심한이 자 이제 내려보자. 아우 우리 절이 느리다 보인다 심한이 자. 알았어. 자 자 봐봐. 심한이 너 이제 낯선 곳이다 한번 봐봐. 괜찮아. 낯선 곳인 걸 아는지 한 걸음도 뛰지 못하는 녀석. 스님이 앞장서 이끌어 주시는 길. 이리 와 심한이. 스님 목소리가 들리자 천천히 앞으로 가는 심한이. 하지만 얼마 못 가 다시 걸음을 멈추는데요. 야 심한이 이쪽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피로를 못 찾는 거죠. 눈이 안 보이니까. 심한 이리 와 괜찮아. 나 지금 오로지 믿을 거는 내 목소리밖에 못 믿을 거예요. 스님의 계속되는 칭찬 덕분일까요. 심한이가 다시 용기를 냅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옳지 옳지 잘 왔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심한이. 괜찮아 옳지.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아이고. 우리 심한이. 알았어. 아이고. 우리 심한이 오늘 멋지게 오늘 왔네. 심한이 오늘 너무 하늘이 맑고 너무 좋다. 심한이에게 봄을 보여주고 싶으셨답니다. 오늘은 날씨가 심한이 너무 좋다. 너 느낌으로 알겠지? 지금 있잖아. 모든 만물이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는 봄이야. 심한이 너도 이제 일곱 살 됐잖아. 어? 아유 심한이 멋쟁이다. 이런 데도 다 올라오고. 심한이 덕분에 위로받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스님.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눈 없는 고통을 겪는 심한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 이래 생각을 하면 뭔가 모르게 삶에 대해서 좀 더 엄숙하고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했던 따뜻한 봄날을 오래 기억해 주기를. 우리 심한이 너무너무 만나서 고마워. 알아서 대답하는구나. 그래 스님도 심한이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고마워. 눈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이번 생애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면 그 공덕으로 다음번에는 저하고 똑같이 부처님 제자로 사람 몸을 받아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좋은 도반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인생에 도반이 있어 참 행복한 봄입니다. 우리 마장이었던 군기반장 그런 캐릭터. 하이파이브 한 번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잘했어. 됐었어. 똥아 똥이 잘했어요. 애기들은 첫 입술이에요.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게 사랑이죠. 그 우리가 수천ahon stands honeymoon oro. 주인 State Day Level. 하이파이브 pel Oczywiście입니다